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50명 내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는 5%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두 달려 지속되면서 지친 시민들이 야외, 특히 산에 몰리고 있습니다. 선거 유세 현장에선 후보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손을 잡는 등 지침을 어기는 장면이 태반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코로나 극복을 외치고 통합당은 부산에서 경제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총선 격전지 TV조선 여론조사, 오늘은 부산 진갑을 살펴봅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통합당 서병수 후보가 5차 범위 내 박빙의 승부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이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이 누그러지고 있지만, 정부는 당초 내일까지였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확진자가 1만 명을 넘긴 상황에서 해외에서 환자들이 계속 유입되는 상황을 감안한 건데, 지금 느슨해지면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느껴집니다.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대한 제한 조치도 2주 더 이어지게 됐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조치들도 있습니다. 먼저 최연영 기자가 오늘 정부 발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정부가 내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19일까지 2주 더 연장했습니다. 해외 유입이 지속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내 감염 추세도 진정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에 종교, 체육, 유흥시설과 학원 등에 대한 운영 제한 조치도 지속됩니다. 안전보호 앱 설치 의무화 등 입국자 관리가 강화되고, 요양병원과 교회 등 고위험 시설은 방역 책임자를 지정해 집중 점검합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를 50명 이하로 줄이고, 감염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환자 비율을 5% 미만으로 낮춰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하루 평균 50명 이하로 확진 환자 발생이 감소한다면, 큰 부담 없이 중증 환자를 아우른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목표 달성 이후에는 생활 방역 체계로의 이행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방역 대책도 강화했습니다. 기존 65세 이상과 만성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을 포함한 고위험군에 후변자를 추가했습니다. 무증상 전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접촉자 범위도 증상 발생 하루 전에서 이틀 전으로 확대했습니다. TV조선 최연영입니다. 지금 의료계가 걱정하는 건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에서의 감염 확산입니다. 실제로 어제 확진자 94명 중 절반가량인 45명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의료계에서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풀지 말라는 재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4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부천생명수교회. 확진자 중엔 어린이집 교사도 있었지만 휴업 중이어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추가적인 집단 확산은 막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전문가들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금은 풀 때가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은 지금의 고강도 조치를 완화하면 감염자 폭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에는 지금 계속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거리 두기를 완화하게 되면 폭증의 우려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 버티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 쪽에서 환자 증가가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실제 어제 추가된 확진자 94명 중 절반가량인 45명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 통제를 벗어난 해외 상황도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제로가 된다 할지라도 해외에서 유입 가능성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의 감염 여부 등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에 코로나19는 감염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피하기 어려운 감염 폭발에 대해 마음의 준비와 실질적 대비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정부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선거 유세 현장을 보면 이런 지침과는 딴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고 유권자와 악수를 하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일이 빈번한데 자칫 이번 선거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번지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지역구인 서울 종로에서 한 주민을 만난 이낙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코로나19 감염을 막고자 주먹 악수를 나누지만 거리는 정부 권고인 2미터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때도 주민들과 사진을 찍을 때도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몸을 밀착하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됐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얼굴이 잘 보이는 투명 마스크를 선택했지만 지역 주민들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두 손을 맞잡거나 포옹을 하고 얼굴을 맞대 귓속말까지 나누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집단 주말 예배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선거실 옥상에서 수백 명이 모이는 개소식을 열어 논란이 됐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지역 유세 때 주민들과 나란히 앉아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선거운동 때 가급적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설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청중들께서는 가능한 임의대의 거리를 두고 의견도 듣고 또 거기에서 찬성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이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두 달 가까이 계속되면서 시민들도 조금씩 지쳐가는 모습입니다.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밖으로 나오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화창한 주말을 맞아 산과 들은 상충객들로 붐볐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등산객이 몰린 북한산으로 가봤습니다. 등산객 수십 명이 줄을 지어 올라갑니다. 마스크를 벗은 사람도 눈에 띕니다. 바로 앞 주차장은 이미 꽉 찼습니다. 이곳 북한산을 찾은 등산객 수는 지난주를 기준으로 약 8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대부분의 실내 활동이 금지되자 답답함을 느낀 사람들이 산으로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땅하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버스가 요새 운행을 안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산으로 오게 됐습니다. 관악산도 등산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다만 단체보단 개인과 가족 단위 산행이 더 많고 서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기도 했습니다. 벤치에 조금씩 떨어져 앉아 쉬기도 했고 평소 붐비던 쉼터도 비어있는 등 산속 풍경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어쩔 수 없이 야외에 나오더라도 2m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이제 투표일까지는 불과 12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선거운동 전반을 짓누르는 상황에서도 여야 모두 힘을 짜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다선 의원들로 꾸려진 민주당의 라떼는 유세다는 인천을 찾았습니다. 라떼는 마리아라는 식의 장년층의 조언을 젊은 후보들에게 전하는 유세다는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인천 시민들의 도움으로 국민들의 선택으로 코로나 국난 극복에 힘을 모을 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민주당은 비례정당 시민당과 함께 코로나19로 숨진 의료진을 추모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모인 저희들의 작은 힘이나마 여러분의 앞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은 부산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부산, 경남을 찾아 조국 사태를 상기시키며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와 후보들도 함께 동행했고, 불출마를 선언한 김우성 의원도 유세 현장에 등장해 힘을 보탰습니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경기도 구리와 하남을, 유승민 의원은 수원 5개 지역구 전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민생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들은 마음이 더 급합니다. 오늘 각각 영호남을 찾아서 거대 양당 심판을 외쳤는데, 다른 선고와는 달리 이번엔 제3당의 공간이 넓지 않아서 고민이 큽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생당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부마민주공원 참배로 부산 지역 지원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자갈치 시장 등을 돌며 거대 양당 정치를 끝내자고 호소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전북을 찾아 더불어민주당의 줄표를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100% 지지하는 것보다 30%는 정의당에게 나누는 것이 더 강합니다. 미래통합당을 향해선 협상의 상대가 아니라 퇴출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400km 국토종주 나흘째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늘도 양당을 살찐 돼지에 비유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전남구래를 지나면서 국토종주 4분의 1을 돌파했습니다. 우리공화당 지도부는 대구와 경북을 찾았고, 친박신당은 서울 명동에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저희가 매일 한 곳씩 권역별로 판세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충청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다른 선택을 해서 충청도에서는 여론조사로 표심을 읽는 게 어렵다, 이런 말도 나오죠. 이번에는 한 석이 늘어서 호남과 같은 28석이 됐는데, 역시나 대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충청권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나눠가진 의석수는 12대 14,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해찬 대표까지 합하면 불과 한 석 차이 접전이었습니다. 세종시 분구로 의석수가 한 석 늘어난 충청권은 이번에도 혼전입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30%, 통합당은 29%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충청권 28개 지역구 중 12곳을 우세지역, 10곳을 경합지역으로 평가합니다. 통합당은 11곳에서 우세, 6곳을 경합지로 분류했습니다. 28석 중에 반은 무난히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장막이 조금 그치는 것 같은, 그래서 경제 실정이 다시 부각이 좀 되는 양상이고. 충남 공주 부여 청향은 민주당 박수현 후보와 통합당 정진석 후보의 지지율이 조사마다 크게 다를 정도로 박빙입니다. 대전 중구에서도 민주당 황운하 후보와 통합당 이은권 후보가 초접전 양상입니다. 결국 선거 막판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의 향배가 전체 판세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취업준비생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토익 같은 자격시험이 취소되고 기업 채용도 일시 중단됐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새로운 시험 풍경도 생겨났습니다. 축구장 잔디밭에서 한 공기업의 필기 시험이 질어졌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축구장 잔디밭에 책상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 둘씩 수험생들이 모여들더니 어느새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모두 발열 체크를 거친 뒤 마스크를 썼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이곳 축구장에서 수험생 간 2미터 간격을 두고 실외에서 인적성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17명을 선발하는데 수험생 126명이 참석했습니다. 처음 치는 야외 시험에 수험생들은 생소해 합니다. 공사 측은 기업들이 공채를 미뤄 대규모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만큼 불가피하게 야외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극복하고 동시에 경제 이익도 극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초 12일에 열릴 계획이던 토익 정기 시험은 취소됐습니다. 2월 이후 연속 네 번째입니다. 한국토익위원회는 거듭된 시험 취소가 안타깝지만 수험생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주헌진입니다. 정부가 어제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제시한 뒤 수십 건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시간과 행정력이 70%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낭비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냥 주자. 혹은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공무원 등에는 주지 말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예산을 써놓고 편가르기만 심해질 거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김태훈 기자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급 기준이 발표되자마자 상대적 박탈감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일단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월 500만 원을 벌었지만 최근엔 임대료와 인건비조차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 A씨의 가족과 월소득 250만 원의 공무원 B씨의 가족, 이렇게 두 세대를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어떤 집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은 A씨 가족이 아닐까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두 가족 모두 4인 가족이고 재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A씨는 소득만으로 건보료를 35만 원 이상 내고 B씨는 8만 원가량을 냅니다. 이 정부가 제시한 재난지원금 기준과 비교해보면 A씨는 긴급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B씨는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A씨는 못 받는데 코로나 사태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B씨는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바로 형평성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소득이 줄어든 거를 소명을 하면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것도 기준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겁니까? 이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의 함정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정부는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럴 경우 자영업자나 은퇴자 등 지역 가입자들은 재작년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를 반영하기 힘든 겁니다. 또 지역 가입자들은 주택과 자동차 등 재산이 건보료 산정에 들어갑니다. 심지어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빚도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관련 없이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온 공무원 등은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때문에 재산 수준을 반영하겠다고는 했는데 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긴급재난지원금 말 그대로 긴급이기 때문에 적기에 빠르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민 손해는 도대체 언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가 세운 목표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약 9조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7조 원가량은 추경으로 처리하고 2조 원가량은 지자체에 부담시킨다는 계획인데요. 4월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5월에 지급한다는 계획이고요. 하지만 야당은 임시방편을 위한 추경안에 일단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당장 5월에 지급이 가능할지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까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했고요. 또 한 가지 변수는 이 지자체들의 거부 상황입니다. 경기도 같은 곳에서는 2조 원가량을 부담하기 힘들겠다라고 난색을 표했는데 이런 또 지자체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하나의 난제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주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뿐만은 아닌데 외국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사례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체계에 서명을 했는데 이 안에는 재난지원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소득 7만 5천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약 9,300만 원 이상이면, 이하이면 1인당 1,200달러를 즉시 지급하고요. 7만 5천 달러 이상이면 소득 100달러당 5달러의 지원금을 감액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연봉 9만 9천 달러, 우리 돈 1억 2,200만 원 이상을 벌면 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 기준 금액을 단 1원이라도 넘어서면 즉시 지원금은 0원이 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보다 완만하게 지원금을 지급해 역차별 논란을 최소화하는 완충 장치를 마련해 둔 겁니다. 또 가구가 아니라 개인별로 기준을 세웠고 아동에 대한 수당도 1인당 500달러로 책정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훨씬 폭넓게 지급합니다. 이 때문에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국민이 5% 압박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산은 필요할 땐 써야 하고 또 쓸 때는 잘 써야 겠죠. 갈등도 없어야겠고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경제에서는 위기가 기회로 인식되기도 하죠. 전 세계 증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신음하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이 1분기에만 18조 원어치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이고 있는데 기업 오너들은 주가 하락을 지분 확대나 증여의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투자자들에게 맞췄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2월 말 코스피는 폭락합니다. 2000선이 무너지자 1900, 1800, 1700 심지어 1400대까지 추락하는 증시엔 날개가 없었습니다. 외국인은 1월부터 우리 증시에서 18조 원어치를 팔고 떠났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는 법이라는데 개인들은 거꾸로 25조 원어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오죽하면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묻지마 투자를 자제하고 나섰을 정도입니다. 애국 개미운동이나 동학 개미운동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순수한 애국심보단 저가 매수로 크게 벌어보자는 기대가 컸을 겁니다. 주가 하락을 또 다른 기회로 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해 말 두 자녀에게 각각 600억 원씩 1200억 원어치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보다 주가가 36%나 떨어지자 이를 취소하고 2일자로 재증여했습니다. 이렇게 아낀 증여세가 170억 원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주식을 증여할 땐 증여일 전후 두 달간 평균 주가로 세금을 물리기 때문입니다. 샘표 그룹 조광 페인트, 동서식품 등도 주가 하락기에 잇따라 주식 증여에 나섰고 효성과 미성년 4세들은 차곡차곡 모아둔 배당금으로 3억 원 규모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주가가 너무 떨어지자 책임 경영 차원에서 411억 원어치 자사주를 매입했는데 지배력도 강화하고 최근 주가 회복으로 100억 원 넘는 차이까지 일석이조 효과를 봤습니다. 코로나19로 갑작스레 찾아온 이번 주식 폭락장이 개인들에게 또 기업들에게 위기로 끝날까요? 기회로 전환될까요?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의 핵 항공모함 함장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우려해 전 승조원을 하선시켜서 진단해달라고 탄원을 했다가 경질됐습니다. 서한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이유인데요. 승조원들은 떠나는 함장에게 갈채 박수를 치며 지지를 보냈고 야권은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승조원 수백 명의 박수를 받습니다. 배웅을 받은 남성은 배에서 내려 대기 중인 차량에 오릅니다. 이 남성은 미국 핵 추진 항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의 함장 브레크로지어. 승조원 5천 명이 생활하는 배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하자 집단 감염을 우려해 상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루스벨트호는 괌에 정박해 하선을 시작했지만 함장 경질됐습니다. 서한 20에서 30부를 상부에 돌리고 언론에 유출해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승조원 전체를 진단 검사 중인데 현재까지 24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 샌더스를 비롯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17만여 명이 함장 복귀 온라인 청원에 서명하며 군 결정에 역풍이 거셉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해외 코로나 상황도 살펴보면 남미의 몇몇 나라들은 성별에 따라 밖에 나갈 수 있는 외출 2부제까지 도입했습니다. 남성은 월수금, 여성은 화목 이런 식입니다. 이런 제한 조치가 길어질수록 피로도는 쌓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성급히 풀면 위험하다고 WHO는 경고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군경이 총을 들고 거리를 지킵니다. 한 여성이 가게에 들어서자 제지합니다. 페루와 파나마는 성별에 따라 월수금, 화목 토요일에만 집 밖에 나설 수 있는 외출 2부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외출 금지령이 잘 안 지켜지자 유간 단속을 쉽게 하려 성별로 나눈 겁니다. 이탈리아는 확진 12만 명, 사망 1만 5천 명에 육박해 12% 넘는 세계 최고 치명률을 보이자 이미 내린 각종 봉쇄 조치를 13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제한 조치를 성급하게 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각국 지도자들도 사회적 거리 두기 중요성을 환기시켰습니다. 영국 보건 장관은 통제를 당장 완화하면 사람들이 죽게 된다고 했고 독일 메르켈 총리는 제한 조치 완화는 이르다며 연장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격전지 표심분석 오늘은 PK 지역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산 진갑으로 가보겠습니다. 3선의 현역 김영춘 후보와 4선의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후보. 거물급의 맞대결에 대해서 이 지역 결과가 PK 전체 판세를 좌우할 거란 말이 나올 정도로 관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엎치락, 뒤치락, 박빙 구도입니다. 먼저 저희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고 유권자와 후보자들의 이야기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지호 기자 그리고 조덕현 기자가 차례로 전합니다. 부산 진갑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3선의 현역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부산시장을 지낸 4선 경력에 미래통합당 서병수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투표하겠냐는 질문에는 김영춘 후보가 39.5%, 서병수 후보가 36.9%였고 무소속 정근 후보는 11.2%였습니다. 연령별로는 김영춘 후보가 40대 이하에서, 서병수 후보는 50대 이상에서 강세입니다. 당선 가능성은 김영춘 후보가 43.6%, 서병수 후보가 39.4%였습니다. 여당이나 야당, 어느 쪽에 힘을 실어줘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각각 50.6%와 49.4%로 비슷했습니다. 비례정당 투표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더불어 시민당 14.8%, 미래한국당 34.2%, 열린민주당 11.1% 등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의 ±4.4%포인트입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부산의 제1번화가 이곳 서면으로 대표되는 부산진구는 지난 1992년 14대 총선 이후 보수 정당이 6번 연속 석권한 보수의 텃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김영춘 후보가 민주당의 깃발을 꽂은 이후 지역 분위기는 적지 않게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도 여야 심판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분위기입니다. 10년 전 고향에 내려와 제수 끝에 당선된 김영춘 후보 이번 총선 승리로 부산의 큰 인물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대성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많으시고 이번 해수부 장관을 지냈으니까 앞으로 더 큰 정치를 해달라 이런 주문과 기대가... 사선 의원의 부산시장까지 지낸 서병수 후보는 행정 경험과 인지도가 강점입니다. 부산시장에 계셨을 때도 일을 잘 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아합니다. 서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심판론과 함께 일할 줄 아는 후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부산시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의 경제 실패해야 될 책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통합당 공천에 탈락해 무소속으로 나온 정근 후보는 지역 토박이라는 걸 자부합니다. 발전시키겠다, 뭐 한다 해놓고 다 그냥 일 안 해놓고 서울 자기 집으로 다 지역 주민을 뽑자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확산이 확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 갑은 지난 19대와 20대 총선 때도 1, 2위 표차가 3천 표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야권 단위라 주장도 있지만 서병수, 정근 두 후보 모두 완주를 목표로 하는 게 이번 선거의 변수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뉴스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류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유산슬을 잡아라, 승자는입니다. 요즘에 트롯 열풍이 참 대단한데 개그맨 유재석 씨도 유산슬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트롯과수로 활동하고 있던데 왜 정치 이야기에 등장한 거죠? 네, 총선 로고송 이야기입니다. 먼저 각 정당이 소위 밀고 있는 대표 로고송을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통기타를 잡은 사람은 조승래 의원인데요. 여기에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서 선거 분위기를 차분하게 가져가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위원장도요. 로고송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건 없습니까?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을 개사한 로고송인데요. 민주당에 비하면 빠르고 경쾌합니다. 여기에는 또 어떤 전략이 숨어 있습니까? 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려서 전세 역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신재철 원내대표, 이현주 의원 등이 직접 녹음에 참여했습니다. 그랬군요. 군소정당들은 어떻습니까? 군소정당들은 특히 민생당은 여러 영화 대사를 패러디한 유튜브 광고부터 내보내고 있고요. 정의당은 걸그룹의 노래를 활용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4년을 준비했어요. 아, 민생아. 넌 계획이 다 있구나. 두 번, 세 번 보면 정의당 찍고 싶어. 정의당, 2호, 6번 주 정의당의 주 계획이 다 있구나. 영화 기생충에서 유행했던 말인데. 그런데 물음표에서 아까 유산슬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유산슬이 부른 노래도 선거송으로 등록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산슬이 부른 사랑의 재개발이 가장 인기 있는 선거 로고송입니다.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이 곡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동시에 총선 로고송으로 등록했습니다. 각 당의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분위기가 확실히 다른데 굉장히 경쾌한 리듬이네요. 정권 심판론을 아무래도 주장하는 야당 입장에서는 싹 다 갈아엎어달라 이런 얘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싹 다 1번 해달라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군소정당들도 나름대로 홍보를 홍보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은 각각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국민 곁으로 갑니다. 언행일치 안철수. 기호 10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를 외쳤던 우리들이. 기호 7번. 저는 괜찮습니다. 제 곁에는 늘 국민들이 함께 있습니다. 기호 11번 친박신당이. 주로 감정에 호소하는 영상들이는데 다른 비례정당들도 로고송 이런 것들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유산슬을 잡아라 승자넌의 느낌표는요. 이목만 끌지 말고 민심을 잡아야로 하겠습니다. 눈길보다는 유권자의 마음을 잡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21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20대보다 나아질 거라는 의미로 정해봤습니다. 현란한 기획, 이미지 이런 것보다는 공약 그리고 진심 이런 게 유권자들한테 훨씬 더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겠죠. 다음 물음표로 넘어가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입니다. 김종인, 정청래의 깡통 설전입니다. 네, 두 사람이 깡통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까? 네, 정청래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서 깡통을 준비해라. 산무 싸구려 구태 김종인이라고 거친 표현까지 쓴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좋은 인연이 아니라는 건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무슨 또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한 표현을 문제를 삼은 건데요. 일단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거짓 같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깡통을 찰 지경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실정입니다. 저 말에 대해서 정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한 치 앞을 모르시네요. 굿바이 김종인. 김 위원장 본인 깡통이나 큰 글로다가 준비하시라고 비꼬았습니다. 이마저도 성에 안 찼는지 김종인은 철학과 양심, 자존심이 없는 산무 싸구려 구태 정치인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네, 상당히 수위가 높은 그런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난 총선 때 정청래 후보가 민주당에서 컷오프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때 공천을 책임졌던 사람이 김종인 위원장이었는데 그때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까? 네, 공천은 정치인에게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향이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시 공관위는 컷오프 사유 중 하나로 정 전 의원의 막말을 들었는데요. 그 자리에는 손혜원 의원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지난 총선 때 김종인 위원장과 정 후보가 나란히 서서 당 로고 속 뮤직비디오 촬영까지 하기도 했었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장면인데 그럼 정청래 전 의원의 저런 말들에 김 현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직접 상대하지 않았고요. 임윤선 선대위 상근 대변인이 대신 응수했습니다. 역시 막말의 아이콘답다면서 논평의 가치도 없어 더 반박하지는 않겠지만 왜 정 전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컷오프 당했는지를 알겠다고 꼬집었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김정인, 정청래의 깡통 설전은요. 컷오프 악연 탓인가? 4년 만에 설전으로 하겠습니다. 네, 뭐 정치 수준이 이제 민도를 따라간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정치인이 민도를 선도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류병수 기자였습니다. 네, 도로가 새로 생기면 야생동물 서식지가 갈라지면서 동물들이 지나던 길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생태 통로라는 걸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게 동물뿐 아니라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건지 현장 추적 차순우 기자입니다. 다친 동물을 보살피는 야생동물 구조센터. 도로를 건너다 차와 부딪힌 고라니들이 보입니다. 인근 대전 당진 고속도로에서만 매년 야생동물 약 200마리가 차에 치어 죽습니다. 동물들이 차도로 뛰어드는 건 인간의 도로가 자연 이동로를 막아버렸기 때문. 대안으로 등장한 게 생태 통로입니다. 생태 통로는 도로로 인해 끊어진 서식지와 서식지를 연결해주는 동물들의 이동 경로가 됩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잘못 만들어져 야생동물 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19번 국도 위에 설치된 폭 10m 생태 통로는 끝까지 가면 절벽이고 세종시의 한 생태 통로는 민가에서 시작돼 공사장으로 통합니다. 생태 통로 옆에 등산로가 만들어지고 한가운데 정자가 세워진 곳도 있습니다. 생태 통로는 동물이 벗어나지 못하게 울타리를 쳐야 하지만 그마저도 부실해 동물 발자국은 도로 쪽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생태 통로는 야생동물 로드킬로 이어지는데 2012년 5천여 건에서 2017년 1만 7천여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국의 생태 통로는 모두 483곳으로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엉터리로 설치 관리돼 제 역할을 못합니다. 도로별 생태 통로 설치 관리 주무부서는 제각각이고 환경영향평가용으로 지어져 내팽개쳐진 곳도 적지 않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거의 사후 방식 관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얼마나 다니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진 곳이 없고 생태 통로는 제대로 만들어야 생명을 구합니다. 평소에 사용하던 환경과 환경을 이용했을 때 이질감이 안 느껴져야 환경영향평가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엉터리 생태 통로가 동물뿐 아니라 사람의 안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장 추적 차순우입니다. 미스터트롯 진을 차지한 이명웅의 신곡이 공개됐습니다. 발표되자마자 음원차트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최은정 기자입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 진, 이명웅의 신곡이 공개됐습니다.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는 발라드 트로트로 어제 정호의 음원이 공개되자마자 주요 음원차트 1위를 기록했고 여전히 음원차트 상위권에 머무르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트로트 장르곡의 발표 직후 음원차트 1위는 기성 가수도 해내지 못한 최고 기록입니다. 많은 음원사이트에서 이제 1위를 기록을 해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행운이 저한테 왔다는 게 너무 믿기지가 이 곡은 프로그램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특전 곡으로 심사위원이었던 작곡가 조영수와 스타 작사가 김이나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결과에 부담도 되긴 했었는데 다행히 곡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영탁, 이찬원 등 동료들은 SNS를 통해 축하했고 유튜브에서는 관련 영상 조회수가 하루 만에 20만 건에 육박하며 인기입니다. 가요 프로그램 무대도 성공적으로 소화한 임영웅 트로트 대세 가수임을 입증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흑사병에 창궐하던 17세기 유럽 의사들은 다소 기괴한 모습으로 진료를 받습니다. 검은색 긴 코트를 입고 새 부리처럼 생긴 마스크를 썼습니다. 이 부리 부분에는 향료를 넣었습니다. 흑사병이 공기로 전염된다고 잘못 짐작을 하고는 이 향이 역병을 막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지금의 방호복과 같은 효과를 바란 것이겠죠. 당시보다 의료 수준은 크게 달라졌지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의료진의 사명감과 헌신은 다름이 없을 겁니다. 방호복을 입고 벤치 한켠에서 쪽잠을 자는 이 사진이 그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대구로 달려왔던 소방대원들이 그제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환자 이송에 고된 임무를 41일 동안이나 떠맡았으면서도 먼저 떠나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고마웠습니다. 우리 의료진 덕분에 대한민국의 방역 모델을 해외 각국에서 배우려 한다죠.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잘 지킨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눈물겹고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끝을 모르는 코로나 사태에 많이들 지치셨죠. 생활 방역도 어쩐지 점점 느슨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들이 발길이 묶인 탓에 봄 캐럴로 불리는 벚꽃 엔딩 멜로디도 자취를 감췄다고 하는데요. 벚꽃잎이 흐드러지는 모습을 떠올리며 지친 마음을 달래고 또 마지막까지 잘 싸워내자는 의미로 이 노래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앵커와 구른 한마디는 코로나 엔딩을 기다리며였습니다. 식무기를 앞두고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날이 극도로 건조한 데다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인데요.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산행이나 외출은 자제하시고요. 화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바람 덕에 황사는 물러나지만요. 대신 꽃샘 추위가 잠시 찾아오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요. 서울은 내일 아침 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더 추운 곳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강원도에는 한파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지만, 그래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15도, 강릉 14도, 대구는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보도해드린 서울 광진을 여론조사에 대해 조사업체 매트릭스는 선관위로부터 일부 세대 응답자의 가중치 적용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TV조선은 해당 보도를 삭제했습니다. 뉴스 세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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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